으아아아! 내봐내놔아아아아아! 와 이거 남자야? 여자야? 여기 트랭크스입니다. 들리지 않나요? 슈퍼 타임 마신과 필요한 푸쉬가 가능한 기동 키를 찾고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하고 슈퍼 타임 마신을 기동합니다.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하겠다고 곧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왜 끝에 그게? 멈추를 치고 많이 도와주지 않으세요.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해 그게 더 큰 공격으로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하겠다고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하겠다는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하겠다고 스테이포인트에 설치하겠다고 이상하다 왜 불도 여기 근처에서 우슬렁걸리고 있는거죠? 이따가! 1,2,3,4,5,6 7 아 다 모으긴 했는데 아 이번 판은 두편도 잘 모았네 드래곤볼 할래? 아 아 오케이 내가 하라고? 오케이 왜 이렇게 하냐고? 딱히 공격 세팅이 없어갖고 왜 이렇게 하냐고? 딱히 공격 세팅이 없어갖고 400미터 400미터면 할만하다 이데요 셜롬 네요 이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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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모네 본모션 에어 triggered 본모션 에어을 깔아 제 vid 치ú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turmoil 죽여 너무션 에레리 하아아아 너무션 에레리 하아아아 하아아아 너무션 에레리 하아아아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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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리프 파아~~ 에너리프 파아~~ 에너리프 파아~~ 안돼!! 아~~ 에너리프 파는 타입이냐 저 꺄아아아아아악!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何? 仲間が助けを必要としてるぞ 今そちらに補給物資を送る 有効に使ってくれ 怖い 仲間が助けを曰える はや、懸念じゃなくてあい 仲間はとても助け をしなくて 仲間は難しい もしなくても助けをして 仲間は難し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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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번 가야해 그거 친구야 기뉴특정돼 내 몸 내놔 내 몸 내놔 이것다 내 몸이야 그거 내가 한 번 해놓은게 내가 한 번 해놓은게 내 몸은 그렇게 왓초보 이거라 먹어라! 내 기준으로 살아가야돼!